이 대본은 2019년 6월 11일 쓰여집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제 직업상 치료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드린다는 점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사고 두 번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해야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건 전 잘 모르니까. 치료가 아닌 합의금만 궁금해서 오셨다면 정지하고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사실 지금 막 그런 환자분이 오셔서 생각난 김에 급하게 초안을 잡는 거예요. 전환에서 교통사고 환희원을 하다보면 저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냥 신호대기 중에 정차에 있으면 계속 뒤에서 들이받는데 어쩌겠어요? 자,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받는 중 다시 사고가 났다.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1. 두 사고의 증상이 다르다. 2. 두 사고의 증상이 동일하다. 첫 번째 경우, 즉 두 사고의 증상이 다른 경우부터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고에서는 허리가 아팠는데 두 번째 사고에서는 목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랑 목이 다 아프다. 그럼 따로따로 치료받으시면 돼요. 사고가 두 가지이고 그 각각의 사고에 따라 상의 부위가 다르니까 허리는 천안화재보험, 목은 신부화재보험 이렇게 보험 적용만 달리해서 치료받으시면 그만이에요. 만약 한 군데 한의원을 계속 다니신다면 차트를 두 종류를 만들어서 각기 청구하면 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다니신다면 허리 아픈 건 A 한의원, 목 아픈 건 B 한의원 이렇게 나눠서 다니셔도 되죠. 이 두 가지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한 군데로 가느냐, 두 군데를 병행하느냐. 환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사고라는 특성상 나중에 합의가 필수로 뒤따르니까 그 합의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전부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두 군데에서 나눠서 다니시는 게 나중에 처리가 간결해요. 두 사고의 보험사가 공교롭게도 같은 보험사이고 심지어 같은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한의원 두 군데로 나눠서 다니고 있었다면 각각 사고에 대한 처리가 편할 테니까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사고 두 번이 겹쳐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장난칠 거리가 아예 없겠죠. 확실히 구분을 지어놨으니까. 중간에 허리 아픈 게 어지간히 좋아졌다면 그쪽에서 합의 처리를 하면 되고 목은 계속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또 합의하면 되고. 간단하잖아요. 오늘 오신 환자분도 그래요. 친구분 소개로 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사고 모두 제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두 달 전 사고 나서 허리 아픈 거 이제는 많이 잡힌 편이니까 굳이 여기도 바꾸지 말고 다니시던 한의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시고 이번에 다친 건 목이니까 여기서는 목 위주로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천드렸어요. 그게 나중에 편할 테니까요. 물론 합의고 뭐고 난 내 단골 한의원에서 전부 다 치료를 받을란다. 거기가 나랑 제일 잘 맞더라.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합의 과정을 간결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단골 한의원이 더 높은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경우 두 사고로 인한 통증이 동일한 위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로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다가 다시 두 번째 사고로 또 허리를 다쳤다. 이런 경우에 가장 간결한 방법은 첫 번째 사고를 빠르게 합의하시고 치료는 두 번째 사고 보험사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사고의 합의를 너무 빠르게 해버리면 통상 합의금 협상이 유리하진 않겠죠. 하지만 현재의 통증은 최근 발생한 두 번째 사고의 기여도가 훨씬 높을 테니까 두 번째 사고의 보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당하겠죠. 번외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같은 부위의 상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고 모두 다 목이 아프다. 이런 상황일 때 만약 두 보험사가 다르다면 보험사와 각각의 병원의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두 군데 모두에서 목 치료를 받으시면 합의금 협상이 좀 더 유리해질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환자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치료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숨기고 말하려면 천재 사기꾼이 아닌 이상 말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진의 혼선이나 오진 따위는 상관없다. 난 사실 별로 아프지도 않아. 그냥 합의금만 많이 챙기면 돼. 이런 마인드라면 또 상관없겠네요. 하지만 나중에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의사도 등을 돌려요. 도움이 돼주자고 해서 거짓말한 환자의 편을 들어주진 않아요. 나중에 발급되는 모든 서류마다 내가 환자의 기술에 따라서 이래이래 치료하고 했지만 알고 보니 환자가 숨긴 걸 나중에 발견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꼭 집어넣어요. 환자의 거짓말 때문에 귀찮은 일을 당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중에 솔직히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차트에다가는 그걸 전부 다 적어요. 지금에 와서 이러이렇게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들키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 시술은 의료기관마다 시술된 날짜가 공유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숨기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어떤 항목이 공유되는지는 악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번외로 첫 번째 사고로 목이 아팠고 두 번째 사고로 인해서 목이 아픈 게 더 심해졌어. 첫 번째 사고는 10대빵으로 완전한 피해자였고 두 번째 사고는 과실비율이 있는 쌍방이다. 예를 들어서 8대2가 나오더라.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사고를 10대빵으로 해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대인 접수를 안 하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어차피 목 아픈 거는 첫 번째 교통사고의 자동차 보험으로 지속하면 되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가 되기 전에 다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를 얘기했어요. 정리를 하면 아픈 부위가 다르다면 각기 치료를 병행하셔도 되고 아픈 부위가 동일하다면 첫 번째 사고를 합의하신 뒤에 두 번째 보험사로 바꾸어서 치료를 지속하는 게 추천된다. 입니다. otherwise 여러분 그렇게 하면 bipartite är